돈 꺼내. 뭐라 했지, 놈이. 아, 모르는 척이야. 휴대폰 꺼내서 다 한 영상 지워라. 얘는 또 뭐냐? 승윤이 꼬붕이냐? 아니요. 친구. 친구 많아서 좋겠다? 없는 너보다 낫지. 내 옆에 애들 안 보이냐? 그게 친구냐? 네가 무서워서 네 말 안 들으면 같이 못 놀고 왕따 당할 것 같아서 마지못해 졸졸 따라다니는 꼬봉들이지. 승윤이야, 진정하고. 꺼져. 뭐? 네가 은하랑 다은이한테 했던 짓 생각만 하면 역겹다고. 원키미 주옥양. 원키미 주옥양. 우리가 분명히 핸드폰 달라고 한 것 같은데. 계속 안 주면 어쩔건데. 궁금해? 이게 네가 원하던 거지. 다윤이 동영상이 김호준 주홍현한테 있는 한 우리가 사실상 뺏긴 힘들 싸우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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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너도 힘들잖아 저 동아리는 살아있네 끝났어 이제 다 끝났다고 다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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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집 가서 매일 토할 줄 알아 알겠어 죄송합니다 근데 누나 다은이는 어딨어요 다은이야 집에 있겠지 가 아니라 가 아니라 저기 있네 다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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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끝났어 넌 누구니? 김승현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생각 수홍현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생각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딱lin 이 공사원들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.